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은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표지석을 임의로 설치했다며 홍시장을 고발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